자 그러면 이제 뉴스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결국 이제 우리 한은에 어제 전망한 대로 됐죠? 0.25% 0.75%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다 미리 예고 다 한 거예요 사실은. 8월 달 올리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대체로 보면 이제 11월 금통위에서 우리 금통위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1년에 8번 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매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8번 하고 그러니까 또 너무 자주 하면 괜한 혼돈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1년에 8번 하는데 8월 달은 어떤 금통위냐면 금리에 대한 결정도 하지만 한국은행이 보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또 리뷰하는 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이주열 총재가 강경하다면 강경하고 아니면 약간 여지를 뒀다면 여지를 들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도 않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 무슨 노래예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야 될 때 너무 주저하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톤은 금융 불균형 불안정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금융 불균형 해소는 시급한 과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대응이 동반돼야 될 시점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얘기한 거죠.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어떤 이런 태생적인 저금리의 어떤 산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저금리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금리 올리기도 힘들 거야. 금리 올려봐야 많이 못 올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을 땡긴다는 거예요. 땡겨서 뭔가 자산 투자를 하고 이런다는 건데. 글쎄 여기다가 하느니 많이 보는 건 물가 아닙니까? 어제도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CPI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렸어요. 1.8 정도로 봤는데 2.1% 정도로 상향으로 0.3%포인트인데 그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1.8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내외 정도였다가 1.8이니까 여기서 또 0.3%포인트를 높인 거니까 꽤 물가에 대해서도 의식을 할 만한 하느니 물가 안정 목표치라는 게 2%거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참 오랜만에 2%를 넘기는 물가 전망치가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이렇게 국내 경기가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니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물가는 전망치를 높였고 성장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한 상태니까 이건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리 올려도 경제에 이렇게 타격이 없고 오히려 금융 불안정이라는 측면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둔 거죠. 물론 한국은행의 전망치대로 경제가 금리 상승을,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죠. 확자들 면에도 다 다를 수가 있고 어차피 대외 변수라는 게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리도 올리고 또 대출을 신임 금융위원장도 가계 대출 위주로 조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유지하기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올해 1분기 가계 부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가계 대출성 대출 중에 뭐가 있는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있는데 자영업 대출은 사실은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가계에 쓰는 돈과 자영업에 쓰는 돈이 섞여 있죠. 내가 조금만 가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서 가계에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를 가계 소비 지출에 쓰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대출이 얼마나 늘었냐면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831억 1조 8천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8%가 늘었다니까요. 자영업 대출? 자영업 대출이.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재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자영업자 대출은 18.8%가 늘었는데 거기서 많이 늘었네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고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0.25% 또 0.5%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장사는 당분간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대기업이라든지 플랫폼을 이룬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돈이 많이 몰리지만 구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소매업자라든지 온라인을 장착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대출은 대충 생각해 보니까 막 뭔가를 해보려고 대출받아서 사업을 크게 이게 아니고 아니죠. 작년 너무 힘드니까 유지.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다 쓰는 용어가 좀비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좀비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서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이자 보상 매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맞추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넣느냐 하면 저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가 좀 올라주면 이런 공급 사이드의 그런 한계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한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혁신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또 금리라든지 금리 정책을 통해서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할 일인데 어쨌든 양쪽 사이드에서 다 금융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나온 겁니다. 금융정책으로 대출 조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고를 한 상황이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 어제 주위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전반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데 또 내일 모레 미국에서 소식이 오잖아요. 잭슨홀. 거기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는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돈의 흐름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전환이 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우리나라 금리 관련된 소식인지 아마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떤 영향과 의미가 좀 있을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또 미국 시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연준에서도 잇따라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다우랑 나스닥도 보니까 다 하락을 좀 했네요. 네. 어제 두 명의 지역의원 총재들이 CNBC 방송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원론적이긴 합니다마는 테이퍼링 이거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게 와이오밍 주의 잭슨홀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건데 이걸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의 FRB 본부가 아니고요. 켄사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켄사스 시티? 네. 켄사스 주가 있잖아요. 와이오밍 주하고 이렇게 인근 주죠. 켄사스. 그래서 미국은 아시겠지만 워싱턴에 FRB 본부 건물이 있고 본부가 있고 지역 연방은행이 또 12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뉴욕에 있죠. 달라스에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또 그중에 하나가 켄사스 시티에 있는데 켄사스 시티 지역 연운이 와이오밍 주까지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잭슨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포지엄을 관장을 하는데 여기에 에스터 조지 총재가 어제 CNBC 방송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목격한 경제적 진전을 고려할 때에 그것 즉 테이퍼링 시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직설화법이죠.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추가적으로 물은 얘기라면 우리가 이미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했다는 것이 내 견해다. 그러니까 할 만하다.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 우리는 통화 완화 정책 중 일부를 거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심포지엄의 주체자인데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잭슨홀 미팅 가운데 뭔가 제롬 파울의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입을 통해서든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은 거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매파로 바뀐 제임스 블라드 많이 익숙하죠.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물가상승률 일정 기간 목표치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넘어서면 안 된다. 좀 강경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테이퍼링의 시작을 원하는 것이다. 물가적인 얘기죠. 아까 에스더 조지는 추가적인 진전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다른 거 뭐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우리가 허용을 너무 오래 하면 나중에 극심한 부작용을 막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양쪽 다 하는 거죠. 경제 즉 고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봐서도 물가를 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는 게 기조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가 정책 목표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평균 인플레이션 타켓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길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주택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집값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커다란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에 진앙지가 주택가격 상승이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를 회고할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테이퍼링 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등을 살펴본 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이건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CNBC의 인터뷰 두 사람의 여는 총재들의 톤은 매우 강경한 톤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미국 주가지수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 안팎으로 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중앙은행 총재들이. 조이자. 그렇고 조이자 이런 얘기나 나오는 거는 어쨌든 주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마는 또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경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조일 수 있는 돈의 물꼬를 조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해 볼다는 거죠. 참, 이 뉴스를 하면서 예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고요? 주말에 잭슨홀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마 언젠가요? 내일 밤 심야인가? 일요일 밤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이 섭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잭슨홀에서 다루어진 모든 성명문을 저희가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 돈줄을 서서히 조일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오늘 뉴스는요. 삼성전자가 낸드 쪽의 점유율을 좀 확대합니까? 대만의 반도체 쪽 시장조사업체 중에 트렌드포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낸드 플래시 쪽에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매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낸드 쪽에 당연히 삼성이 1등이거든요. 그런데 마켓쉐어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1분기 때는 33.5%였는데 마켓쉐어가 34%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우리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줄었다. 그냥 유지가 됐다. 12.3%에서 12.3%로.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키옥시아라고. 사실 일본의 도시바 회사의 낸드 쪽이잖아요. 이걸 웨스턴디지털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낸드 쪽이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왔고 어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달랐거든요. 소폭이지만 SK하이닉스는 작년에 계속 플러스 권역에 있다가 플러스 500원으로 끝났고 삼성전자는 어제 꽤 많이 빠졌어요. 아침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100원 빠졌어요. 1.45%나 빠졌어요. 왜 그러냐? 전혀 다르죠. 그런데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태도도 좀 상반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8월 10일부터 더 됐군요. 8월 5일 이후에 하루를 제외하면 계속 매도예요.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아주 소폭, 아주 소폭 손매수가 된 이후로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팔거든요. 어제도 꽤 많이 팔았어요. 120만 주 이상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8월 13일 이후부터 보면 17일, 18일, 19일, 20일까지 순매수고 또 24일, 26일 다 순매수예요. 순매수가 순매도보다 많아요. 그리고 주가 흐름도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반도체만 하는 SK하이닉스와 휴대폰 사업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제인가 그제 삼성전자가 향후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해서 밝혔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투자 계획에 기다리던 반도체 쪽의 어떤 로드맵은 별게 없네. 그냥 조금 증가시키고 비메모리 쪽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방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산업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기다리던 글로벌 M&A랑 혹은 이남호 교수도 얘기했고 저도 말씀드렸던. 자사주. 자사주를 포함한 주주에 대한 대책 환원에 대한 그런 대책이 같이 좀 정교하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역전시키기가 좀 어렵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해지면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태도도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생동감이랄까.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큰 그림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반도체 분야의 정밀한 투자계획과 로드맵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주에 대한 주주가 벌써 500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주에 대한 환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금 매도세가 계속됩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도 많이 빠졌군요. 자 그러면 뉴스 3은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 모셔서 2차전지 계속 지금 어려운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떤 상황인지 2차전지 또 후방 업체들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